자 여러분 이 임대료 규제 진짜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임대료 보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또 목적이 뭐예요? 임대료 보조의 목적은 또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 임대료 부담을 또 낮춰주기 위해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데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간접 보조금은 간접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임대료 일부를 뭘로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주는데 누구에게 보조해 준다? 수요? 수요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어요. 수요자. 그럼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 주는데 뭐가 있냐 하면 현금 보조라는 게 있어요. 현금. 현금 보조를 소득 보조라고 해. 소득 보조. 그리고 집세 보조가 있거든요. 또 집세. 집세 보조는 임대료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보조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조하면요. 현금 보조도 있고요. 가격 보조도 있고요. 현물. 쌀이나 라면 주는 이런 현물 보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탁 도는 건 여러분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만족 최고는 현금이야. 현금. 그건 꼭 기억해 드린다. 현금이 무조건 최고. 왜 그래요? 현금 보조해 주면 여러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이 극대가 돼. 그래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뭐가 최고? 현금이 최고. 그래서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가 현금으로 보조해 주면 현금 보조액. 자 여러분 현금 보조액이 얼마? 그래서 30만 원을 보조해 줬다. 현금. 그러면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현금 보조해 준 금액만큼? 어떻게 되요? 여러분 우리 월 100만 원 받고 있는데 30만 원 현금 주면 이제 100만 원 해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30 되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더 높아져요. 이전보다 실질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이전보다 뭐다 돼? 실질 소득이 더 높아지니까 임대, 임대 주택이라는 소비도 뭐한다? 증가해요. 그럼 이전보다 임대 주택 소비가 더 증가함으로써 이전보다 임대 주택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효용도 뭐가 돼요? 효용도 높아져요. 이전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면은. 근데 문제는 임대 주택만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은 아까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보니까 임대 주택 소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 주택 이외의 상품의 소비도 뭐한다? 증가를 하게 돼요. 임대 주택 이외의 상품 소비도 증가한다.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집세를 보조해준다. 여러분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서 살아요. 살 때 보조해주는 거야. 안 살면 보조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집세 또 보조해준 금액. 집세 또 보조해준 금액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시장에 여러분 시장에 임대료는 얼마? 60만 원인데 30만 원을 보조해준 거야. 그럼 또 집세 보조해준 금액만큼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가 얼마? 자기는 60만 원 내야 되는데 30만 원 보조 받으니까 얼마만 내면 돼요? 30만 원만 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상대제란 말 있어요. 시장에 임대료는 변화가 없지만 본인이 부담을 해도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뭐 했나? 하락한 셈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하락을 하니까 이전보다 또 임대주택 소비가 뭐 한다? 증가하죠. 소비해야 받으니까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가격, 임대료 가격 보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하여튼 임대주택 소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효과면에서는 임대주택 소비할 때만 집세를 보조해준 게 좋고요. 근데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목적은 어느 게 좋아? 현금. 그래서 항상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있죠. 구정이나 추석하면 꼭 법주 하나 들고 물건 사려고 해요. 그거 싫어해요. 자식들 다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해? 얘기하죠. 가끔 불러놓으면 나는 현금이 좋다. 현금이 최고예요. 그거 갖고 다양하게 살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현금 들으세요. 그래서 임대주택 관련해서 요거인데. 그러면 수요자에게 보조도 해주지만요. 또 누구에게 보조해줄 수 있어요? 공급자에게 또 보조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에게 건설 조달 금리를 좀 낮게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뭐 한다? 낮아지기 때문에 생산비가 하락을 해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게 되면 장기. 늘 얘기하지만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부동산은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는데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함으로써 임대료는 뭐다? 공급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당연히 임대료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떨어져요.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저소득 임차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이 그림은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균형, 현재 임대료다. 그러면 현재 시장의 임대료가 P0예요.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뭐다? Q0예요. 그런데 보조를 해주면 어떻게 돼? 정부가 보조를 해주면 저소득 임차원의 임대주택이라는 수요는 뭐한다?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아까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단기. 그러면 현재의 임대료 P0에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뭐죠? P0에서 P1으로만 다 상승해요. 그러면 임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임대료 상승에 따라서 이 크기만큼을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을 누리고 있어요.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이제 하겠죠. 그럼 공급은 하는데 언제까지? P1이 다시 초과인이 없을 때까지. P1이 뭐? P0 초과인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공급을 늘려줘요. 그래서 원래의 임대료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렇게 뭐 한다? 증가한다는 내용이에요. 단기, 장기 의미를 간단하게 한 거 언급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하고 있을까요? 보조 안 받아보시니까 모르죠. 전철 타면 가끔 광고판에 보면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3년 전 시일부터 시작을 한 제도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주택, 바오차 제도예요. 주택, 바오차인데 이 바오차는 쿠폰이에요. 쿠폰. 여러분, 쿠폰인데 여러분이 상품권이죠? 롯데백화상품권 보면 거기 뭐가 적혀있죠? 상품권 보고 있어요? 뭐 적혀있어요? 금액 안 적혔나요? 금액 있잖아요, 금액. 쿠폰에 금액이 있는 거예요, 금액. 금액 있는 걸 주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교환권이에요. 금액이 적혀있는 교환권. 쿠폰. 이걸 우리는 그냥 바우처, 바우처 하는데 이걸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가 누구에게? 조소득? 임찬에게 뭐를 줘요? 바우처를 지급을 해요. 왜 현금으로 주지 않고 바우처로 주느냐? 교환권을 주느냐? 현금으로 주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해요. 바우처 지급하면 그 뭐 또 뭐예요? 깡도 하는데 요즘? 여러분, 우리 성남시에서 학생들에게 바우처 12만 원 줬더니 어떻게 돼요? 인테너블에서 깡 해서 7만 원 현금을 했었습니다. 왜? 서울 출퇴근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되는데 성남시에만 쓰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깡을 하니까 뭐 한다? 거기서 서울특별시는 50만 원 주면서 뭐 한다? 용도로 제출하라. 어디 썼는지. 현금 50만 원 주면서. 그런데 그 용도는 뭐예요? 쓰는 거 마음이죠.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뭐가 다 생기는 거 봐. 그래서 뭐를 해줘? 임대료를 납부를 해요. 우리 임차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임대료 얼마? 60만 원이야. 그럼 60만 원인데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하면 바우처 30만 원을 얼마 주면 돼? 우리는 현금 주면 되잖아요. 30? 30 합쳐서 얼마? 임대료 현금. 시장 임대료 60만 원을 임대내기 납부를 해요. 그러면 임대는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이 바우처를 정부에 뭐 한다? 제시를 하면 정부는 임대내기의 뭐를 지급? 현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이제 배우게 될 공공주택이 있거든요. 그럼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훨씬 낮게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 바우처 제도는 뭐에만? 민간 임대 주택에만 적용해요. 민간 임대 주택에만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자격이 되면 되거든요. 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여러분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뭐죠? 임차인의 수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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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뭐가 보장돼 있다? 주거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누구 중심의 제도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보장돼 있까? 공급자 중심? 수요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주택 바우처 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주거급여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거급여법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차료 수선유지비 기타 수급품 등을 지원해 주는 게 주거급여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거급여도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또 주거급여도 있어요. 그건 6만 원 정도 좀 되나? 이거는 최대한 3만 원 정도 되나?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럼 왜 보조를 해줘요? 옛날에는 보조 없었잖아요. 보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옛날에는 옛날에는 요걸 해줬거든 다 공공주택 옛날에는 요걸 주로 많이 했는데 요즘 공공주택 공급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은 생산자 보조방식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뭐한다? 공급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공공주택은데 호주에서는 정부주택이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사회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우리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 주택에서의 임대료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민간 민간 임대주택 그럼 시장에서의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뭐와? 시장 임대료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뭐해서? 낮게 해서 공급하네요. 지금 민간 임대주택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이면 이거 얼마? 15만 원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요. 그럼 공공주택의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서로 달리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죠.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한다? 임대료에 대한 2주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해요. 그러면은 이 임대료의 차액 45만 원인데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대료 보조보다는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주로 많이 활용해왔어요. 근데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서 임차일의 주거선택권이 제약을 받아요. 그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양주에 공급하면 안 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주거선택권이 제약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차액만큼 차액만큼 주거비용이거든요. 주거비를 다른 말로 주택임대료입니다. 여러분 주거비를 다른 말로 주택임대료 뭐에 있다? 보조 차액만큼 보조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시험 지문에는요. 이걸 제일 많이 출제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지문 그래프 나온 효과는 출제 안 해요. 하여튼 뭐? 지문을 출제. 그래서 요즘에는 임대료 규제에서 지문 한 두 개 보조 하나 공공주택의 한 두 지문에서 출제를 하면서요. 정답은 어디서 묻고 있다? 임대료 규제에서 묻는다는 거 주의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재 167페이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에 거기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있어요. 4번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요즘 뉴스에서 보면 여러분이 나오는 뉴스테이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요즘 뉴스에서 보면 뉴스테이 뉴스테이 많이 하는데 이걸 얘기합니다. 뉴스테이 그래서 몇 년? 기업형 임대사업체 몇 년? 8년입니다. 8년 그리고 중공공 이거 27회 시험 2년 전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이것도 몇 년? 8년 이게 개정되기 전 8년으로 개정되기 전에는요. 이걸 몇 년이냐면 10년이었어요. 과거 이거 8년으로 바뀐 거예요. 8년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는 옛날에 5년에다가 몇 년? 8년에 반 4년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번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몇 호? 100호의 동그라미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고 9번의 일반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는 매토 요구는 1호 1호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100호 여기는 1호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영상의 용어인데 연구임대주택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나왔어요? 최저소득계층이 포인트죠. 제일 낮은 게요. 그리고 뭐죠?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도 많이 들어본 건데 이거는 이거 영구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이거는 저소득서민이에요.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서 이거 몇 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건 30년 아까 연구는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이고 이건 30년 이상 행복주택도 많이 또 들어봤어요. 뭐죠? 우리 행복주택 하면은 우리가 누구 젊은층인데 신혼부부라든지 또 사회 초년생 대학생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러면 행복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고 뭐죠? 공공임대주택 이라는 거 장기전세주택 이것도 두 번 정도 출진했는데 과거에는 30년이라는 게 명시됐다 이게 개정되면서 30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세계약 옛날에는 30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법에서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여러분 요즘 많이 하죠. 보통 10년 임대 살다가 끝나면 전환해주는 거 그거 전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그래서 일정기간 임대 후에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요즘 보니까 10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또 기존 주택을 뭐해 전세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들을 요즘 나오는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 용어들이 가끔 출제를 해요. 출제 그런데 중요한 건 중공공임대주택을 공공에 준한다 해서 공공주택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공공주택에 공공에 준한다니까 민간이지.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주의 좀 해두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중공공 많이 내는 거예요. 169페이지에 여과과정으로 갑니다. 여과과정은요 출제위원회 좋아하시는 분인데 27회 시험에도 냈고요. 23회도 냈는데 28, 29회 같은 경우 보면 용어를 좀 알면 돼요. 여과하면 필터링 여러분 정수기의 필터는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 여과 그대로 번역해서 어려워요. 필터링 과정 여과과정인데 이것은 주택의 순환 형상을 말해요. 순환 여러분 토지 위에 주택은 고정돼서 이동하지 못한 주택이 순환한다는 말은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다? 이사를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사를 왔다 갔다 그럼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빈집 빈집은 뭐죠? 공가라고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을 여러분 신규 분양받아서 생활하다 보면 점점 세월에 가서 여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질적인 변화가 생겨요. 주택의 질적인 변화 그리고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관계를 시간이 경감에 따라 어떻게 표현하는가 설명하는 이론을 뭐라고 한다? 여과 과정이라고 여과과정 주택이 질적인 변화 가구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우선은 여과과정에서 시험에 우리 많이 나오는 게 이걸 많이 출제하잖아요. 뭘 상향여과의 개념 하향여과의 개념 진짜 많이 출제하죠. 하향여과는 뭐죠? 고 일정 수준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급 고가 주택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인데 고급 고가 주택을 소비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층이 고소득 층이야. 고급 주택을 살다가 시간이 경고함에 따라 점점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과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여과과정이라면 뭐죠? 하향여과가 일반적인 형상이에요. 그럼 상향은 뭐죠?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급 또는 저가 주택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저급 저가 주택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거나 또는 뭐한다 재개발을 통해서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과인데 상향여과는요 이 지문을 세 번 냈어요. 주택의 상향여과 과정은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감소의 동그라미 이걸 시험에 증가로 세 번 출제했어요. 그 지문을 증가로 15회 추가시험 그리고 23회 시험 그 지문을 세 번 정답 물었어요. 감소를 뭘로 출제했다가 세 번 다 증가로 출제한 거예요. 말이 그것만 딱 바꿔서 출제한 거예요. 상향여과의 개념 하향여과 이해하고 있느냐 21회 시험에 또 정답 물었어요. 개념을 또 정답 지문으로 또 물었습니다. 개념을 많이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우리가 주거 분리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주거 분리는 도시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 내에서 저우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말해요. 이러한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글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 이죠. 그 지문도 한 두 번 출제를 했고요. 또 그 주거 분리 형상은 정의 외부 효과 여러분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 또는 하 영향을 미쳐요.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 하려 하고 또 마이너스 부위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 분리 형상 입니다. 주거 분리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저급 저소득층 거주 거주 하는 지역 저소득층 거주 하는 지역을 저급 주택 지역 또는 저소득 중 주거 지역인데 저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 비와 수선 후에 같이 상승 분을 비교 했더니 수선 비와 수선 후에 같이 상승 분을 비교 했더니 일반적으로 어디가 클까요 수선 비가 크지 왜 저급 주택 지역이 있는 지역은 주거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가 발생 한다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가격이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형 그러니까 수선 후에 가치 상승 거의 없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수선비 가 많이 들어요 그럼 비용을 투입 해서 수선 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면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는다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요 저급 주택 지역 그러면 고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해요 고소득 중 주거 지역 고급 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거든요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뭐다 정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수선비 와 수선비 와 수선 후에 가치 상승 분을 비교했더니 어리가 더 크다 정의 외부 효과로서 수선비보다 수선비보다 수선비 가치 상승 비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뭐 한다 수선을 하기 때문에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뭘로 남는다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고급 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저급 주택 지역과 고급 주택 지역이 분리되는 주거 분리 형상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을 시험에 내리냐 아니죠 다른 걸 내겠죠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봐야 된다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면 저급 주택 지역의 저소득 증가가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주택 지역은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아요 그러면 수선을 왜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또 수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선 저급 주택 지역에서 수선 비 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 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선을 못하는 경우에는 여행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의정부 가는 게 별내주구 있거든요 별내주구 별내주구의 오래된 주택이 재건축을 들어가는데 재건축 들어가는데 문제는 재건축을 하는데 평당 가기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감정평가 오래전에 했는가 보지 보상에 적으니까 나중에 그 잔금 뭐해 전세받에서 잔금 치러서 자기는 거기 못사고 다른 데가 살아야 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건축을 반대하는 거야 나는 계속 거기 살겠다 내 주권은 알아서 해라 계속 살겠다 근데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야 가격이 오를까 싶어서 근데 거기 사는 대부분 저소득층 뭐한다 높은 분양가를 지불 못하니까 거기 재건축 못살아요 돈이 없어서 그 얘기에요 돈이 없어 소득이 그래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별내주고 이번에 한 사람 자살했잖아요 총무가 자살했잖아요 좋아 계속 항이 들어오니까 돈이 없는데 왜 하느냐 이거지 누가 있겠어 조합장에 했겠지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소득이 낮으면 진짜 재건축 재개발하기 진짜 어려워요 왜 거기 못살이거든 분양가를 감당 안 되죠 그래서 개발 못해요 근데 만약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야 개발이 되면요 뭐죠 저급주택이 수선 또는 재개발해서 고소득층으로 바뀌는 건 상량 하향여과 상량 이런 걸 잘해 시험에는 이런 걸 묻잖아 상량 하향이냐 상량 여과과정을 통해서 저급주택지역이 뭘로 고급주택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근데 드문 형상 드문 형상이지 자 그래서 또 여기는 고급주택지역에서 수선비보다 수선 후에 가치상승을 비교했다면 수선비가 많이 들어 그러면은 돈이 있는 고소득층 가구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다른 점으로 이사 가버려 이사 가면은 그 노후화된 고급주택은 저소득층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는 될 수 있는 대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고급주택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뭐한다 선호를 해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사 가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때는 어떻게 비용을 취급해서 고소득층 가구 수선을 하지 않겠지 수선을 하지 않아요 고급주택 측이 수선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이 넘어오잖아요 저소득층이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하향여과죠 하향 그래서 여러분 19회 시험은 이걸 뭘로 출제한 거예요 19회 시험 정답이 했잖아요 상향으로 출제했을 거 아니에요 19회 시험 정답 지문 하향여과를 뭘로 출제했다 상향여과 들어오는 걸 뭐죠 어떤 지역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요소가 들어오는 거 들어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하향여과에 따르는 침입이 발생 계속 들어오면 고급주택 측이 점점 뭘로 바뀐다 새로운 이용주체인 뭘로 저급주택적으로 변환돼 이렇게 새로운 인자의 침입으로 해서 토지 이용주체가 바뀌는 이 형상을 우리는 천위 계승이죠 27회 시험 이거 나왔잖아요 여가과정 인근 지역의 여가과정에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고 있다 여기 출제 또 했었죠 2년 전에 시험 문제 잘 봐두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좀 주의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27회 2년 전 정답이 있어요 저급주택 지역 가까이에 있는 고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고급주택은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건축비에도 못 미쳐요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저급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고급주택 뭐가 돼서 제값도 못 받는다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뭐죠 저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값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돼 그러니까 뭐가 붙어서 프리미엄 할증료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27회는 이걸 뭐라고 할증료 여기는 뭐 할인 바꿔서 출제했어요 27회 시험 정답지 27회 23회 시험에 출제했죠 두 번 출제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한번 주의해 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면 불량주택이란 말이에요 문제 풀다 보면 불량주택이란 용어가 가끔 나오는데 영어를 이걸 번역해요 푸어 하우징을 번역한 거 푸어는 가난한 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불량주택 그러니까 저급주택 저가주택 저비용주택 임대주택 불량주택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량주택의 문제는 이 불량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뭐한다 낫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예요 그러면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소득이 낫기 때문에 생기니까 소득을 뭐 해주면 돼 높이면 거기서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뭐를 해야 되냐 교육 수준을 높여야 돼 교육 수준을 높여서 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교육 수준을 높여서 우린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그 가게는 한 세대 이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론 다 선진국 이론인데 그 선진국에서도 해결을 아직도 못해요 아직도 논란이 많아 지금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논란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불량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못하죠 못하지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이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돼 높은 가격 지불 못하니까 다른 지역 가서 또 불량주택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그 높은 가격 지불하지 못하는 계층은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건축 재개발의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웬만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요 외국에서는 왜냐 외국은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당 하나가 조건 때문에 한번 가보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요 하나의 조건 때문에 왜 표가 바뀐다 선거에 그래서 우리는 하죠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표가 바뀌어 그 지역에 소득계층이 바뀌면 표가 바뀐다니까 선거에 그래서 그걸 외국은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해요 외국은 예측 가능해 표가 저기는 민주당 저기는 공화당 딱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예측 다 하잖아요 그래서 꼭 어디서 미국 대통령이 폴로리다주에서 거기서 이 사람 잘했나 보다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다 예측 가능해요 우리는 예측이 안 돼 국회의원 선거 보세요 예측이 안 돼 그래서 그게 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시험 문제에 요거 좋아하신 분은 가끔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관련해서 우리 15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27회 시험을 조정했어요 여러분이 교재 171페이지 가면 분양가 규제 아까 우리 배웠죠 분양가 규제는 가격 통제주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고 아까 목적 배웠죠 두 가지 그런데 분양가 규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가격이 주어지죠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이 주어져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게 바로 뭐죠 균형 가격 균형 가격 여러분 19회 시험은 이것을 균형 가격 대신에 뭘로 출제했다 시장 가격으로 출제했어요 자 여러분 균형 거래량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뭐한다 규제를 해요 이 규제 가격이 우리는 분양가의 뭐다 상한선 분양가의 상한선이니까 무슨 가격 상한 19회 시험에 상한 가격으로 출제했거든요 또는 이 빨간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최고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 만큼 건설업체는 손해를 봐요 그런데 단계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손해를 보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장기 단계는 공급은 변화가 없고 장기로 갈수록 뭐는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점점 뭐한다 줄어드요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고 또 이 가격 차이 만큼 분양 받으면 시세 차익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를 하죠 그러면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초과 수요인데 이 초과 수요는 결국 아파트에 대한 뭐를 유발하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초과 수요로 인해서 또 장기적으로 뭐가 형성 암 시장이 또 형성이 되겠죠 그럼 이 공급량 수준에서 우리는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이게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암시장 가격 규제 가격 그래서 또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또 뭐가 형성된다 우리는 이중 가격이 또 형성이 돼 장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가격 차이 만큼 뭐가 붙었냐면 이걸 우리는 프리미엄 이라고요 프리미엄 그래서 여러분이 피 얼마 붙었다는 게 피가 여기서 나온 피예요 피 뭐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이 프리미엄이에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이 크면 클수록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 아까 하면 주택법에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렇다고 전매 안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죠 하잖아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분양권 불법 전매를 했어요 자기가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 규제로 인해서 내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피 1억 받고 넘겼어 계약금 걸어서 피 1억 받고 계약금도 돌려받고 누구 산 사람한테 돌려받고 누가 납부해 그 사람 명의로 분양 최초반성 명의로 누구 납부해 산 사람이 납부하고 잔금 다 치렀지 그런데 잔금 치른 날 딱 가는 게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보다 7억 이 올랐어 그러면 이제 판 사람이 속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한다 자기들 다 나눠 오니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무효를 주장하겠지 계약 무효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7억 인데 자기는 1억 받고 넘겼는데 그래도 안 돼 우리는 그럴 땐 다 뭐를 해줘 공증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불법에 대한 책임한 질 뿐 소유권은 이전된 겁니다 소유권 넘어갔어요 요즘 같은 식의 또 이런 게 있어요 공인중개에서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주택가격을 팔았어 주택매매에서 계약금 줬어요 계약금 2억 줬어 계약금 2억 주고 한 달 뒤에 중도금 3개월 대 잔금 치료 했어 2억 줬는데 한 달 되기 전에 가격이 5억 올라오르렀어 주택가격이 강남 5억 이 올랐어요 한 달 되기 전에 판 사람이 또 매도자 기분 나쁘지 갑자기 5억 올랐으니까 계약금 2억 받았잖아요 또 계약 해제해버려 뭐 2억 2억 받았으니까 4억 주지 올랐는데 더 오를 거다 해제해버리지 그래서 산 사람은 뭐하다 딱 더 오를 것 같다 중도금 한 달도 주는 거 없어 바로 보내버려 통장으로 바로 보내버려 그러면 계약 해제 안 돼 끝난 거야 법적으로 끝난 거야 대법원 팔레입니다 그런 거 잘해야 돼 중교자 옳을 것 같으면 얘 말 빨리 보내버리세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버리세요 중교금 그럼 계약 끝나대요 요즘 그런 사건이 많거든요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처음 배웠죠 그런 걸 배울 때 눈이 다 초롱초롱하지 그런 걸 잘해야 돼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이거 규제 가격을 없애보면 어떻게 돼 규제 가격이 없으면 분양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수요가 뭐해야 돼 전매체야 줄어리니까 수요는 줄어들지 않나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고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높아지네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우린 분양가 잘 넣어놨네요 시험에는 뭐든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를 출제하죠 원래 지금 상한제 계속 캐션마크 나오죠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상한제는 원래 출제 가능성이 하여튼 이슈가 되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별표 두 개를 해놓겠습니다 잠시 잠시 쉬고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선분양 후분양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